2022년 공군 최우수 조종사의 F-15K 전투기 조종사인 원중식 소령이 선정됐습니다. 지난 4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개최된 2022년 최우수 조종사 시상식에서 원소령은 대통령 표창에 영예를 안았습니다. 최우수 조종사는 공군 전 비행대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비행 경력과 작전 참가 횟수, 전문 지식 등을 평가해 선발하며 원소령은 1000점 만점 중 892.6점을 획득했습니다. 원소령은 지난 2011년 공사 59기로 임관 후 11전투비행단 122전투비행대대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작년 12월 말부터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대 1중대장 직책을 맡아 정예후배 공군장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.